오늘 본문 2사여서 3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 의 나라 레체데카 임락 멜레크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찬송하며 모여있어 하니 저희들을 보시고 굽어 헤어려 주심으로 이렇게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어 말씀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바른 깨달음으로 아버지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에 오늘 말씀드렸던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말로 의에 따라서 한 왕이 등극하신다 이런 말이 돼요. 또는 의에 따라서 한 왕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도 되겠죠.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의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곧 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본문에는 왕과 방백들이라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언급됐고 또 그들이 공의와 정의에 따라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집중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주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그것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세상 거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각 방향에서 조명해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여서 존귀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서 이제 말씀 시작하겠는데 우선 먼저 구절에서 오늘 지금 처음 구절에서 왕 멜레크가 나왔고요.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르예요. 그래서 멜레크와 사르. 멜레크는 말 그대로 왕입니다. 왕. 킹 다른 말이 없어요. 여기는. 사르는 복수형으로 여기서 사림 이렇게 했는데 방백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요새는 방백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고 또 각 고울마다 원님, 사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그 말이 아마 사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대리해서 왕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는, 다스리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 그 사람들을 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든 멜레크든 사르든 다 통치행위 주체가 돼서, 주체라고 보다 통치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이걸 주관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멜레크나 사르 이런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있겠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뭐가 언급이 돼 있죠. 어리석은 자, 또 우둔한 자, 그리고 존귀한 자.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존귀한 자.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말이 나발이라고 했어요. 나발을 히브리어에서 나발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거는 지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적이지 않다, 그런 형용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그 성향을 갖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아주 정확한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나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뭐가 나오죠? 우둔한 자라고 나와요. 히브리어 단어가 있겠죠? 그게 키라예요. 키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나발, 우둔한 자, 키라라고 했어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키라 찾아보면 악당, 불안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의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뺐거나, 괴롭히는, 이런 거 일삿는,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무리, 이걸 우리가 키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악한 그들이 악한 거에 대해서 보응하죠. 그래서 그런 보응을 받아야 해서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둔한 자, 이렇게 또 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키라은 악인이에요. 사실 다음에 또 키라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리만 성경에서도 악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귀한 자가 나왔어요. 원문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디브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또 쇼아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둘 다 존귀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좀 말이 다르니까 다른 것 같죠. 나디브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떤 뭘 뭘 하고자 한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관대하다, 너그럽다, 이렇게 하는 뜻으로 나디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존귀한 자는, 우리 오늘 본문의 어떤 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설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존귀한은 전부 다 나디브를 썼습니다. 뭐 나디브라고 하기도 하고, 나디브가 여성형이거든요. 나디브가 남성형이라면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나디바가 있어요. 그래서 나디바 둘 다 존귀하다는 뜻인데, 뭐 그런 뜻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존귀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하고, 아무튼 귀한 거, 나디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쇼아우라는 말이 잘 있어요. 이거는 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에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욕기에서 하나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 할 때, 그걸 쇼아우라는, 부자의 낯을 세워준다 하는 말로 쇼아우를 썼어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죠. 앞뒤 문맥을 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면을 세워주는 거?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우로 번역됐었어요. 이브리어 성경이 헬라우로 번역됐는데, 그냥 거기다 음역만 했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그 뜻을 그 사람들도 그냥 쇼아우라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귀하다는 의미로, 나디브하고 쇼아우 같이 나오니까, 그냥 귀하, 존귀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둘 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쓰는 거, 이런 것을 떳떳하게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쓰는 거. 이게 쇼아우, 존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봐주시는 거.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발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나발,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귀하지 않아서, 나디브하지 않아서, 관대하거나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는 겁니다. 자, 키라에 해당되는 악인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나발이나 키라를 나디브하다고 하지 말라. 아닐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왕과 방백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한 우둔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들이 있다는 거, 다섯 가지 불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에 따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왕이 있으며, 그 왕이 정의에 따라 방백들을 세워 다스리신다 하는 얘기예요.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계속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의가 뭐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뭔가요? 그러시죠?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것에 비춰서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우둔한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전에 3위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므로 작정하신 바대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피조세계가 당신을 따라 거룩하기를 바라시며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취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했고 거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하나님이신 것, 그 거룩인데 그것의 본질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공의와 정의예요.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적인 거룩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원초적인 그런 말 쓸까요? 하나님적인 올바름, 온전함,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다카는 의인데 그냥 보통 우리가 의적 인걱정이었으나 홍길동이었으나 아무튼 그런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키는 게 전문 용어예요. 체다카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수평을 맞출 때 뭘 씁니까? 수준계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는 관이 있고 거기에 공기방울이 있어서 공기방울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딱 정확히 중앙에 있으면 수평이 맞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궁극적인 그리고 무궁하고 불변하며 무한히 빠졌네요. 무궁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며 그런 오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선함이나 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범했다는 게 그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선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선악의 우리 자신이 사람이 주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의가 뭔지 살펴보는 기회니까 공의가 이제 했고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가 뮤쉐 파트였어요. 이것은 의로운 판단, 의사결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뮤쉐 파트 할 수가 있죠. 판단할 수 있죠. 정의로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일치하도록 선포되는 판단 좀 말이 길었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끔 선포되는 어떤 거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이런 걸 하잖아요. 법적인 결정, 판결을 의미하고 법질서에 따르는 것, 준법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보통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 거짓이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된 진리로서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물론 타락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는 것 또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뭘 남겨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제다카에 따라서 왕이 보좌에 앉으시고 정의에 따라서, 메시파트에 따라서 방백들이 다스리는 그 의 나라가 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5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세운 의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폭행과 거짓과 불의와 이런 거 저짓는 악당들 의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과 우둔한 자들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 그리고 우둔한 자들의 실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 우리들 자신이 어리석거나 우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또 다음에 나온 말이 패역한 말로 여와를 거스르며 또 다음 말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미며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불의도 하지 않고 여와께 하나님께 불경도 하지 않고 목마른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우니까 교회 같은데 갈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당장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하시겠냐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과 별로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어리석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논박을 비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려면 컵이 있어요? 컵이 비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울에서 컵 질량을 달아보고 비어있는 컵 질량을 달아보면 똑같아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역사가 그 정도 되니까 그 기록된 역사 안에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중요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 자아의 믿으니까 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믿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바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이 바로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을 없다고 합니다. 있는 거 없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논리예요. 본문을 보면 나발이 네발라를 예다바르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헤브리어가 그러니까 예다바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발이 네발라를 예다바르 한다. 그러니까 예다바르 네발라 나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우리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한 말이죠. 네발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리석음 이라고 나와요.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예다바르 다바르 말한답니다. 그래서 네발라를 말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말하며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 근데 네발라 그 단어에 어리석음이란 단어 1번 뜻이고 2번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를 새기다. 죄를 새기다.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죄를 새기는 거 네발라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말 국어에서 단순하게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말하면 그 뜻은 실제로 아주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새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약한 말로 여와를 거스리며 그게 말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그 마음에 마음은 못 번역할 필요 없겠죠. 혼의 풀을 행하고 혼의 풀을 행하여 하나님을 토하 하게 말하는 아벤을 행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혼의 풀을 신성 모독입니다. 무신함 그리고 거기 단어 하나가 사악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신성 모독이다. 무신함이다. 그러면 믿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은혜가 되질 않고 제일 간단하게 약한 단어 사악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혼의 풀을 뜻이 그겁니다. 토하는 왜곡하는 거 혼동되게 하는 거 혼란하게 하는 거 그런 의미죠. 아벤은 여기서 해 고충 범죄 불의 사기 거짓 우상 숭배까지 좋지 않은 거 다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아벤은이에요. 한마디로 의롭지 못한 거 하나님만의 의식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 다 의롭지 못한 거 그래서 불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원뜻에 가깝게 좀 다시 새겨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왜곡되며 혼란된 조장 혼란을 조장하는 거 그거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보면 뉴스를 보거나 정치 사회 경제면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합니까? 다 반대로 엉뚱한 소리만 막 해가지고 혼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과 사기와 불의를 행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가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불의한 행동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말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딱 그 보면 아 그 사람 이렇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의미의 굶주린 자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픈 자 굶주린 자를 먹이지 않고 목마른 자 마실 거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죠. 그런데 희불의적인 속도는 이게 영혼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을 텅 비게 하고 갈급한 영혼이니까 그가 마실 것을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요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악해서 말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노욕에 고된 노욕을 했어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집에 왔으니까 먼저 먹을 거를 좀 찾아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퍼서 놨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긴 줄 텐데 너 말이야 밖에 나가서 운동장 두 바퀴 뛰고 와.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배가 고프고 고단하지만 나가서 뛰어야죠. 뛰고 와요. 죽겠다니까. 뛰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밥을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물도 주지 않고 방에 가둬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새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좀 너무 두려운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글쎄요. 그렇지 않겠죠? 자 다음에 여태까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둔한 자 키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둔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7절 가면 뭐라고요? 악한 자 원뜻이에요. 키라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7절에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거냐 멸한다 이거죠. 키라의 사전적인 뜻 아까 말씀대로 악당 불안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말에 대해서 그 의미가 좀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의 계획이나 그가 행하는 어떤 도구 장치 제도 정비 장비 이런 것들이 그의 그릇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악으로 가득 차서 가련한 자를 거짓된 말로 멸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그 정의를 짓밟아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행정부 그렇죠? 사법부 입법부 이 산부 요인들이 언행에서 이런 악함을 보고 느끼며 듣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제가 정치적이나 사법적이나 이런 거 잘 거기까지 포괄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어떤 세법이라든지 자꾸 무슨 정책이 나오고 할 때 보면 다 이런 것이 하나님적이지 않은 하나님적인 것을 느끼지 정의롭지 않은 이런 거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채우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과 악한 자들을 당신의 공의로서 진실되게 판결하는 거 심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다고 깨우쳐주고 악한 자들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 악한 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라고 하는 거짓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짓된 세상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부패하게 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경류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취하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과 매한가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선하고 믿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와 또 정의로서 심판하시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의롭다 칭한을 받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 가운데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장사되셔 죽은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한 증표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고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교통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관사가 없어요. 본문에 원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절에서 정의에 따라 다 쓰는 방백들 이라고 복수가 있어서 여기 그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분명치 않다고들 뭐 이런 주경학자들의 엇갈린 해석이 좀 있는데 이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층과 수를 가지고 본문의 뜻을 되새기만은 그러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층이 어떻고 단순히 복수야 이런 거 이게 좀 사변적이고 지적인 면을 보면서 이 말씀에 저항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찬성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눠보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당신에게 부여된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두한 땅의 큰 바위 반석의 그늘이 가질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통 어리석은 자들과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요 상황윤리 공동체윤리 등으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 본의의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선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주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개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편이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표 결과가 명백하게 누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려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미 다 가려줬어요. 당선자 누구 낙선자 누구 했는데 예전 같으면 낙선된 사람이 진사람이 전화로도 해갖고 내가 졌는데 참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낙선된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아니면 불법이다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표수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소송 낸 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펜실베니아 법정에 낙선제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갔어요. 가서 소장을 내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지가 한 600표가 안 돼 590표인가 596인가 한 600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니까 600표 판사관 묶기를 600표 투표지에 부정이 있습니까?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어 그래? 그럼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 600표 투표지에 인해서 개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변호사가 답해요. 이거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럼 왜 소송을 낼까요? 이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 자신도 어떤 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개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면서 법정에 소송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도 하여간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요. 이 사람들 판사, 변호사, 또 낙선자, 당선자 어리석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오히려 미가 합중국에 판사, 변호사, 전직 대통령, 그리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 인간적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 존귀하다 하지 않을 것이고 악한 자들 또한 존귀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존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 이성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건 못합니다.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로 역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만이 어리석고 악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어리석거나 악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선을 붙고 이본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의로서 통치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정의를 펴신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서로 돌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지 않은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주변 언저리로 하찮은 존재로 격하여 가볍게 여기고 나의 삶에 있어서 부차적인 존재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아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겠죠 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위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악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대속 받았고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의를 구함으로써 세상에서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렇게 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집중해서 읽고 들으십시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누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세상이 주는 혼돈과 압죄 억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권과 세상에 대해서 섭리하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것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존귀한 자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시고 선하고 미쁜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어 아버지의 나라를 굳세게 하옵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저희들 안에 주님의 진리를 또한 굳건히 세워주시나이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의와 정의로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광된 안식에 들게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